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사위키 첫 번째 항목은? 오늘 예고됐던 보유세 관련 개편안이 공개가 됐는데요. 우선 종부세 부자 손을 보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이사나 재정개혁특위가 한국조세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연 정책토론회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네 가지 시나리오가 제시가 됐습니다. 네 가지? 어떤 시나리오예요? 자세히 얘기하면 너무 어렵고 길기 때문에 핵심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는 현재 6억 이상 주택 그리고 5억 이상 토지에 지금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80%가 적용이 되는데 이걸 해마다 연 10%포인트씩 2년을 올려서 100%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렇습니다. 어려운 단어네요. 그게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이상 초과 금액. 1가구 1주택은 9억 이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대로 하면 2년 후에는 공시가격이 그대로 과세 표준이 돼서 세수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조선비지가 시뮬레이션을 한 기사 내용을 소개시켜드리면요. 공시지가가 10억 이상인 강남권 아파트를 두 채로 소유한 경우에 공시가격이 올해만큼 오른다는 것을 가정을 하면 현행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1038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적용해서 90%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1250만 원으로 또 100%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1460만 원까지 오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거는 시행령을 바꾸는 것으로 가능한 상황이고요. 국회에서 법 바꾸지 않아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종부세의 세율 자체를 높이면서 좀 누진을 강화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국회 입법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안의 경우에는 1안, 2안을 합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높이고 세율도 인상하는 건데 이게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소폭 높이는 수준에서만 적용을 하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종부세율을 모두 높이자. 이런 내용입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좀 차등해서 다주택자들한테는 더 많이 올리자.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부터 참 논란의 대상인 종부세죠? 그렇습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야말로 상징하는 그런 세제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강남에서 세금 폭탄이다 이런 거 현수막도 걸고요. 참 반발이 거세했는데요. 특히 개인별로 합산하게 되어 있는 것이 개인별 합산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세대별 합산으로 과세 원칙을 전환한 이후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상당히 높아졌었죠. 그건 위헌 판결 받았죠? 그렇습니다. 이게 2008년에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 대폭 완화됐죠. 당시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기 직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가 소득도 없이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1700만 원이나 냈다 이렇게 좀 불평을 한 게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국회에서 고소득층에게는 대못을 박아도 괜찮은 거냐 이렇게 따지기도 해서 또 화제가 됐었죠. 결국 자기들이 세금 안 내려고 중부세를 부력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도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부세가 그렇게 완화되고 나서 세수도 많이 줄었죠? 그렇죠. 법인세 감세와 함께 이게 세수에 악영향을 준 대표적 사례를 꼽히고 있는 건데요. 특히 지방재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종부세는 국세로 걷어서 지방의 교부세를 나눠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균형이 안 좋은 지방인 경우에는 더 많은 돈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재정 달성 목표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전체 세수가 줄어들면서 무력화됐다 이런 일입니다. 그럼 이제 지난 참여정부 때의 정부세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가장 강력한 3안이 선택이 되면 그렇게 평가할 여지가 생기고 아마 정부도 이 안을 중심으로 일단은 사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회가 입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정부안이 최종적으로 나오더라도 그대로 실현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보다는 과세 기준이 좀 강화되는 것이긴 한데 2006년에 한참 강화됐던 종부세 위상에 이르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토론회에서 발표된 거고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28일에 이 재정개혁특위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정부의 최종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정부가 7월 말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국회로 공을 넘기게 됩니다. 이 세제개편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지게 되고요. 여기서 통과가 되면 내년에 시행이 되는 것이죠. 14위키 오늘 두 번째 항목은? 기아자동차에 있는 정규직 노조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해서 화제입니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가 지난 14일 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가서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게 한결의 보도로 알려진 것이죠. 그냥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반대가 아니라 콕 찍어서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반대?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게 시작은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가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한 것인데요. 지난 3월에 정규직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가 배제가 돼서 회사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 이런 얘기를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규직 노조의 주장은 노사 간 단체협의학에 따라서 새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람은 조립부서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조립라인에는 여성 화장실이나 탈의실이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성 정규직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여성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규직화를 하고 추가로 노동조건 개선을 하면 되는 것인데 정규직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이게 정규직 비정규직 갈등의 한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노조가 단협을 근거로 여성 노동자에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기하차 지부는 지난해 5월 달에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서 비정규직 노조를 조직에서 분리하는 규약 개정안을 가결하기도 했는데요. 이때도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까지 비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었습니다. 노동운동 그 안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갈등 그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같은 사례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전환되는 것은 불공정하다. 그러니 정규직처럼 똑같이 시험을 쳐라. 이런 요구를 정규직 노조가 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건데요. 아울러서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의 경우에는 대리점에 지금 소속되는 영업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노조 가입을 한다고 하니까 정규직들이 반대하고 이걸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고객 유출을 두고 경쟁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것인데요. 이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이 정규직의 손해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인식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갈등하다 보면 결국은 정규직에게도 좋을 게 없잖아요. 정규직들의 위기감도 근본적으로 따지면 일자리와 노동조건 문제에 대한 우려인데요. 지금 이런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배제하는 이런 것보다는 전체 파일을 늘리기 위해서 함께 싸워야 당연히 성과가 기대가 되는 것이죠. 네. 노동운동이 스스로 변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무슨 다른 대안들 안 나옵니까? 노동운동 내에서 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장 요구를 더 많이 같이 하자 이런 요구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좀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대안도 만들어서 제시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스웨덴에 있는 연대임금제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한국형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연대임금체계를 만들어내자 이런 대안도 있고요. 또 더 사정이 좋은 기업의 노동자들이 사측과 협의를 해서 고용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그런 대안도 마련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자기끼리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동운동 내에서는 더 많은 호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갈 길이 좀 먼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싸비키 세 번째 항목은요? 오늘도 혼란스러운 여의도 얘기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오늘도 자유한국당은 좀 혼란의 도간이었습니다. 김진태 의원 등의 친박계 인사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퇴, 김무성 의원 탈당, 박성중 의원의 윤리위 제소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요. 일단 박성중 의원의 윤리위 제소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는 보도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 구성도 힘들 것 같다면서요?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는 혁신비대위 준비위를 꾸린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친박계는 비대위가 편향적으로 꾸려져서 인적 청산을 하려는 것이다. 중립적인 비대를 꾸려야 된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대위원장 후보 물망이 오른 분들도 손사례 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성규 의원이 모셔오자 이렇게 주장한 박관영 전 국회의장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K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외부 사람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치겠느냐. 자기들이 저지른 일은 스스로 반성하고 고치는 게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영입 의사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그 외에 김병준 전 국민대 교수라든지 김종인 전 경제수석, 김용호 전 국회의장 등등 여러 명의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모로 합의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의사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경우가 대다수여서 누가 비대위원장 지금 할 수 있는 거냐. 안 좋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은 또 한 명 나왔죠?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 상황인 게 일말의 희망의 어떤 단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기획수석을 했던 유민봉 의원이 오늘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민봉 의원은 초선이고 지역구도 없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결심이 쉽다. 이 점을 자기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의원에게 부담을 지우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는 없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부담이 오히려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비례대표 의원 3명 계속 논란이네요. 이상돈, 박주연, 장정숙 의원 노선적으로는 민주평화당과 함께하지만 의원직 유지를 위해 바른미래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죠. 그저께 출당을 시켜달라 이렇게 재차 기자회견을 열어서 주장했는데요. 오늘 비상대책위원장인 김동철 원내대표가 가만히 있으면 문제 삼지 않겠지만 이렇게 예의 없이 발언하는 것은 의원직 상실을 감수하고 탈당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또 화제였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이에 대해서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안 풀릴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